자, 이번 시간은 487쪽 양도소득세 들어갑니다 이 양도소득세는요, 먼저 소득세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PPT 없이 옆으로 쭉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PPT 있으면 여기서만 설명해야 되니까 괜찮겠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소득세법이다 소득세다 우리가 지방세는요, 통합세법이라고 해서 지방세법 하나에 취득세도 들어가 있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들어가 있어요, 통합세법 그런데 국세는 개별세법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 안에 일부가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법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양도소득세 그것이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득세의 총론이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소득세 총설이 처음 나온 겁니다 소득세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된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붙는 게 있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붙는 게 있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라고 그래요 개인에 대한 것은 개인소득세라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단위과세가 된다 개인별과세라는 얘기죠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합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부부끼리는 합산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야 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하는 거지 왜 부부가 합산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합산제도가 폐지가 됐어 그래서 시험에 합산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개인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라는 말은 싫어해요 정부가 개인이라는 말을 싫어해 소득세법 그래서 개인을 갖다가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거주자 또 하나는 비거주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배울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게 꼭 단어가 나오니까 거주자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국내 주소가 돼 있는 사람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가 되죠 여러분은 주소 있어요 없어요 말소됐다고 있으면 거주자 말소됐으면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돼 있어 친애하는 거주자 여러분 말소가 됐어 짠한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냐 없냐 그런데 우리가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 살고 있으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봅니다 그럼 182일까지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란 얘기죠 신분 전환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게 182일째 됐어 그럼 이 사람은 비거주자야 다음 날부터는 신분이 바뀌어 뭘로 바뀐다 거주자로 바뀐다는 얘기죠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주소가 있다 거주자 없다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이게 잔인해요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어 쉽게 도망가지 못해 쉽게 도망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세금 내야 되고 외국에서 번 것도 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운동선수 유땡땡 손땡땡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연봉 본 것도 신고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광고 촬영한 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도망가지 못하니까 국내외 모든 걸 무제한으로 거둬들여요 그런데 비거주자는 어때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 언제든지 도망갈 자세가 돼 있어 그럼 달래야 돼 미안합니다 이러다가 이분 또 다음 주부터 저 맨 뒤에 가시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이런 걸 좋아해서 이분이 베트남 분야 하이 베트남 분야 이분이 베트남에 베트남에 상가 건물이 백채가 있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어 그럼 이분한테 당신 베트남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소득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왔던 비행기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꼬셔야 돼 달래야 돼 당신 나라 재산은 신경 안 쓸게 앞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벌어들인 돈은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번 건 신경 안 써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우리나라에서 번 돈 이걸 세련된 말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달래려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내라 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82일 동안 참는 거야 그다음에는 이제 국내 모든 것도 내야 된다 왜 우리나라에 이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 우리나라가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포기 못해 그러니까 국내외 걸 다 걷는다는 얘기죠 세법이 이렇게 유치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엔 1년이었어요 1년 했다가 요즘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덜 들어왔지만 한참 많이 들어왔죠 외국 인력들이 돈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잘라서 183일로 개정이 된 겁니다 돈이 보이면 이렇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는 1년 많이 들어오니까 183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죠 그러니까 주소 있으니까 주소지 주소 없어 그냥 183일 이상 살고 있어 그럼 살고 있는 곳 거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 관할이 된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어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돈 벌라고 들어온 거야 그럼 돈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법상 하나는 이분이 쌀국수를 너무나 잘 만들어 그래서 쌀국수집을 차리러 온 거야 그러면 쌀국수집을 차렸다는 말은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주소가 없으니까 그럼 가게가 있는 곳이 관할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국내 사업장 사업장은 사람이 아니죠 가게죠 그러니까 소재지가 되는 거고 물론 뒤에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붙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요리가 너무 맛있어 갖고 저기 일산의 1호점 백석의 2호점 등등 파주에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주된 사업장 그러니까 주된 사업장은 규모가 제일 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게면 가게 있는 곳 가게가 여러 개면 제일 잘 되는 가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사례투 이분이 베트남뿐인데 요리 진짜 못해요 그래서 취업하러 왔어 그럼 취업하러 왔으면 어디가 되느냐 월급 받는 곳 그런데 월급하면 싼 티가 나잖아 월급을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다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되겠죠 요건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은 월급 받는 곳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열을 한다 세 가지를 이어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ppt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알아둬야 되겠죠 요거 말고 단체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단체는 간단히 말할게요 단체다 그러면 두 가지야 힌트가 나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럼 법인세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그럼 개인이야 개인은 소득세내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법인으로 본다 그럼 법인세내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개인이니까 소득세내 그건 하나 참고로 뺐어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거주자 그리고 알아두실 때 신분 변화는 가능하다 거주자 비거주자 바뀔 수 있다 이거는 국적 하나 국적이나 영주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렇게 나눠요 세법은 그 다음에 요거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과세 기간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럼 과세 기간이다 그랬으면 과세 기간이다 그랬으면 1, 0년을 뜻합니다 1, 0년 0년 0년이 뭐죠 0년 과거의 1년이래 대부분 미치겠어요 역하면 과거를 생각해 역은 세법은 달력을 얘기하는 거야 달력상의 1년이 1, 0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법에서 기간을 얘기할 때는 달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달력상의 1년인데 절대로 1년을 초과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대로 변경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과세 기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1월부터 12월 1년 그러니까 달력상의 1년은 1월부터 12월이에요 우리가 말하듯이 5월 5일부터 다음 연도 5월 4일까지도 1년으로 사회에서 씁니다마는 세법상의 1년은 아니야 세법상의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즘 은행에서 달력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달력 많이 받죠? 그럼 맨 앞이 몇 월 달로 돼 있어? 12월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세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랑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월 1월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12월까지 되는 거지 나는 그거 대고 대비책을 마련해 놨는데 갑자기 12월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거는 여러분 서비스로 한 장을 더 붙여준 거죠 12월 달에 달력이 나오니까 미치겠어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소득세는 개인, 사람에 대한 세금이야 따라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야 이 사람이 입원을 했던, 퇴원을 했던, 개업을 했던, 폐업을 했던, 여행을 갔던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야 이해가요? 개인, 사람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될 때 무서워요 이럴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될 때만 예외를 두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대표적인 게 사망 죽었을 때 5월 5일날 사망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5월 5일까지가 되죠 왜? 5월 6일부터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이주로 출국을 했을 때 이민 갈 때 이민 갈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되죠 5월 5일이면 5월 5일 똑같이 5월 달 쓰면 또 고정인 줄 알겠다 출국한 날 출국한 다음 날부터는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는 딱 두 가지 뿐이 없어 그 사람이 국내에서 없어지게 될 때 오케이? 노노노 그럼 신분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신분 변화 자 신분 변화는 뭐냐 이민 갔어 7월 7일날 이민 갔어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겠죠 그러면 신분이 뭐가 된다? 거주자야 주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7월 8일부터 출국한 다음 날부터는 주소가 국내에서 없어져요 외국으로 갔으니까 외국 주소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신분이 뭐가 되죠?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다시 놀러 왔을 때 돈 벌러 왔을 때는 자기 나라에서 번 건 신경 안 써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벌은 것만 신고하는 거죠 이해가요? 아니요 또 준비했어 사망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5일날 사망을 했다 이때까지 주소가 돼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거주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5월 6일부터는 주소가 없어지겠죠 사망했으니까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비거주자 여보세요?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이 아니 죽었는데 비거주자가 뭔 관계 있어? 그럼 죽은 사람이 천당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또 세금 내? 귀신이야 귀신 이 사람은 납세 의무도 없고 소득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보였다? 보이면 나도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걸 세입법은 이걸 해야지 하나를 요구해서 일부러 내가 꼬실라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여기서도 비거주자 돌아가신 분한테 비거주자라고 딱 욕먹어요 신분의 변화가 지금 저는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귀신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 끝 끝 끝 이것들이 다 시험에 돌아가면서 가끔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외되는 과세기간도 그래서 과세기간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야 소득이 끊었건 원칙이야 소득세법 과세기간은 달력상의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원칙 이건 양도소득세도 또 나온다는 얘기죠 사망과 해외이주는 오늘만 배우면 끝이에요 양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열거주의 과세다 열거주의다 그러면 열거 나열한다는 얘기야 소득은 8가지로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따라서 열거주의는 소득을 8가지로 나열을 해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러면 과세가 되는 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8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럼 8가지 중에서 처음에는 종, 퇴양으로 구별합니다 미스양도 아니고 종, 종합소득 종,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뭐냐 퇴직금 받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은 뭐냐 부동산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종합소득은 뭐냐 종합선물세트 이름에 나왔어 종합 이 안에는 6가지의 소득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종합소득은 어릴 때 여러분들 명절때 되면 종합선물세트 받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대학 강의 나갈 때 물어봤어요 종합선물세트 받을 세대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애들은 요즘은 종합선물세트 없잖아요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종합선물세트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선물세트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뭔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그래 과자 맞잖아 사탕 아이스크림 이래요 지금 몇 분은 외웠지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없죠 녹기 때문에 그 친구는 불우한 세대를 보낸 것 같아 못 받아 봤다는 얘기 안 물어볼게 걱정하지 말아요 종합소득은 종합선물세트야 6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럼 시험에 뭐가 포인트냐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세세히 알 필요 없어 종합소득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 공부하면 돼 그래서 교재보다는 순서를 제가 좀 다르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책이 뭐가 있죠 난중일기 그러면 종합소득은 뭐냐 유명한 사기꾼의 일기예요 사기꾼의 이름은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나 여태까지 만나 뵙지 못했었는데 혹시나 수강생 중에 이근배라는 분이 있으면 절대 이거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이름하고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이건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강의할 때 쉬는 시간에 수강생 분이 오더니 나 놀랐어요 아까 왜요? 제 친구가 이근배가 있는데요 당사자는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근배라는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잘까요? 여잘까요? 잡혔어요 여자예요 여자 왜 여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여잔지는 내 입으로 얘기 못하는데 종합소득은 이근배라는 사기꾼인데 잡혔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대답 못해요 왜? 이근배 사기 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라는 얘기죠 이근배 사기 연 여섯 가지더라 끝 이렇게만 아시라고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는 뭐냐 이자 받았을 때 그는 뭐냐 월급 받았을 때 배는 주식 투자했을 때 사는 여러분이 합격해서 사업 벌었을 때 그 다음에 연은 연금 받았을 때 매년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연금 소득세 그 다음에 이 여덟 가지로 나열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 안 낼 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열거주의예요 근데 세법이 어떻게 했어? 만들어놨죠? 기타 소득 여기에 없는 건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 다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타 소득은 뭐냐? 대표적인 게 횡재한 거 길가다 금덩어리 주웠다 요거 세금 내야 돼 기타 소득세 그 다음에 복권 당첨됐다 목돈 됐죠? 기타 소득세 그 다음에 현상금을 갖다 신고 현상금이 아니라 현상범을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나왔다 다 목돈 생기면 기타 소득된다 끝 그럼 이금배 사기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모두 여덟 가지죠?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결론부터 얘기하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문제가 뭔데? 답은 금방 대답 나오는데 문제가 모르면 어떻게?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는 안 나와 왜? 오지선다가 나올 수가 없어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그럼 이금배 사기연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게 바로 과세 방법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이금배 사기연은 원칙 원칙은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이름에 나왔어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 내지 말고 갖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세금 내라 합쳐서 하나의 세금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년에 사업을 하셔 그럼 사업소득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장도 다녀 근로소득 있죠? 이런 건 합산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하나의 세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과세라 원칙 근데 예외가 뭐가 있냐? 야 뭐 합쳐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내 돈 생길 때 분리과세 즉 5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수시부가 수시부가 같은 개념이야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것 같아 그럼 돈 생길 때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야 돈 생길 때마다 걷어 왜?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어떤 게 있을까? 기타소득 중에서 복권 100억에 당첨이 되면 세금이 33%예요 그럼 난 얼마 받아? 67억 받아 근데 원칙은 어떡하느냐 야 우리 집 근처에 세무서 있어 100억 다 줘 당첨금 나 가다가 세금 내고 갈게 그러면 100억을 다 받았으면 33억이 세금이야 집에 갈 때까지 집을 지었다 흐렀다 해 이걸 내고 떳떳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에이 잠수타? 33억이니까 그럼 나중에 세금을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세무서에서 우리가 농협 지금 주간은행이 농협이죠 농협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당첨금 줄 때 세금 떼어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당첨금 줄 때 세금을 좀 떼고 줘라 그리고 띈 거 네가 한꺼번에 세무서에 납부 좀 해줘 그럼 세금을 떼기를 누려가 없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분리과세 그럼 내가 100억 중에서 33억을 빼고 67억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67억은 이미 세금 떼고 받았죠 분리과세 됐죠? 그럼 5월에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한 방에 끝 돈 받을 때 띄고 받았으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분리과세 이해가요? 야 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내지 마 갖고 있다가 5월에 한꺼번에 내 종합소득세로 그럼 종합과세 원칙 아니야 복권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간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받을 때 띄고 받아 이건 5월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있어요 이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이자 받죠? 아 통장이 없어 아예? 이자를 받을 때 거기에 결산이자라고 찍히잖아 얼마 찍혔어요? 몇백 원? 몇백 원? 괜찮아요 참 힘들겠죠? 힘내고 살아요 몇백 원이 있다 그랬으면 이미 이자소득세를 뺀 나머지야 세금을 띄었으니까 이것도 5월에 신고해야 해 안 하는 거야 이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줄게 일용직 근로소득에는 일용직이 있겠죠 일용직 일당 받는 사람은 1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일당 15만 원까지는 다 받아 이게 10만 원이었다가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죠 15만 원 만약에 20만 원 일당이다 15만 원 빼고 초과되는 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띄고 수령하는 거야 사인하고 돈 받는데 이거는 세금 띈 소득이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받을 때 끝난 거야 이걸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따로따로 돈 생길 때마다 이자 생긴다 따로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리과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과세다 분리과세다 하는 건 이금배 4기연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퇴직과 양도는 퇴원할 때부터 서로 따로따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퇴원할 때부터 따로따로 구분이 됐으니까 얘들은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 얘기한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맞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항상 단골 메뉴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구분이면 맞는 거야 왜 구분할까? 따로따로 썼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틀리게 나올 땐 어떻게 나와? 양도와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시험에 그렇게뿐이 안 나와 얘들은 구분해서 과세한다 맞아 합산한다 틀려 얘들은 종합할 때도 있고 분리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는데 이 중에 퇴직과 양도소득은 구분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한다?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셔? 이게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원래 소득세 총설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양도가 나오는데 양도가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기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여덟 가지 소득을 다 배워 그러면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공인중개사는 퇴직금 필요 없죠 양도소득만 배워 그 다음 종합소득 중에서는 다 필요 없고 사업소득만 배워 사업소득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배우진 않고 간단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부동산 매매업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뭐냐 매매업 매매업이 뭐죠 사고 파는데 상품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과일을 판매하면 과일 매매업 부동산을 팔면은 부동산 매매업 사다 팔면 다 매매업이야 그 다음에 뭐냐 건설업 건설업이다 건설업이다 그랬으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을 얘기합니다 아주 답이 나와 힌트에 신축 지어서 팔아 반드시 뭐만 주택만 그러니까 빌라 한 동 지어서 팔고 원룸 한 동 지어서 팔고 아파트 한 동 지어서 팔고 이러면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것도 용어가 순화됐어요 원래는 건설업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김사장 건설업자야 근데 건설업자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이 썼어 그렇지 않나요 건설업자다 그러면 뭔가 나 내 입으로 얘기 못해 저분 얘기해서 사기라고 난 그 얘기 안 했어요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올 초엔가 언어가 순화가 됐습니다 작년 초 말인가 건설 사업자라고 근데 건설업자나 건설사업자나 똑같은데 건설업자보다는 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게 덜하다 그래서 근데도 개정이 돼서 언어가 순화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뭐냐 사다 파는 게 아니야 내가 지어서 팔고 지어서 팔고 이해 가셔? 어 그러면 이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야 그럼 과거에 많이 나온 게 뭐냐 내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팔았다 그럼 건설업이야 내 땅에 상가를 지어서 팔았다 그럼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만 지어서 팔아야 건설업이고 상가 지어서 팔면 뭐가 된다? 매매업자가 되는 거야 해서 건설업자냐? 매매업자냐? 건설업자는 나오잖아 무엇만? 주택만 신축 지어서 팔아야 건설업자가 돼 남이 지은 주택을 사다 팔면 매매업자 상가 지어서 팔아도 매매업자가 된다 끝 끝 끝 그래서 얘들은 다 사업소득이니까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끝 그런데 얘들은 많이 출제가 안 돼 지금 한 게 다니까 그럼 뭐가 출제가 되느냐 얘 얘 필요 없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라는 사업소득이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관한 것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이 임대사업에 관한 것은요 경년으로 거의 출제가 돼요 재작년에 하나 나왔어 아 작년에? 올해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 한 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하나 나오면 양도소득은 4개, 5개 정도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얘가 5개 정도 나오는 거고 합해서 5개, 6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소득 중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들을 겁니다 얘들은 뭐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 배우게 되겠죠 끝 끝 끝 그러니까 소득세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임대사업은 조금만 배우면 되니까 자 이러한 것이 487쪽에 소득세 총설 나와 있죠 양과로 1번의 의의 밑줄 소득세는 누가? 개인이 언제동안? 과세기간 동안인데 과세기간은 1년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가 되겠죠 국세는 과세권자가 세무서가 되겠죠 양과로 2번 특징 1번 밑줄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부부 또는 세대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니까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열거주의 박스 나왔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는 종합과세만 써있죠 그 밑에 하나 써놓을까요? 분리과세 종합과세도 있고 모두 있다고 그랬어 분리과세 알아둘려면 제대로 아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다 그러는 건 그 밑에 써놔요 구분 과로 닫고 구분하면 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다 써도 돼요 다른 소득과 구분 그게 바로 분류과세가 되겠죠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신고납세 자 그래서 1년 중에 5월달이 제일로 바쁘러요 바쁘러요? 바빠요 세무서가 왜? 종합소득세 확정도 5월에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확정도 5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세무서가 제일 바쁘고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도 제일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차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산세를 엄청 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월달 양도소득세 시간에 설명할게요 표정이 지금 해달라고? 못요 신고납세는 소득세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에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바로 밑에 줄 신고납세하는 조세이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양과로 3번 과세 방식은 1번 밑줄 종합과세 3번째 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개인별로 동그라미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종합과세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는 세번째 줄 맨 끝에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원천징수의 뜻이 뭡니까? 돈 줄 때 띄고 주는 거 원천적으로 걷는 거 띄고 줄 때는 우리가 그러면서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분리과세 3번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 원천이나 유형별로 동그라미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말한다 현행세법은 밑줄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선 무슨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퇴직과 양도가 나오면 다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4번 과세기간은 1번 원칙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1년으로 본다 그 옆에 괄호 쓰고 하나 할까요? 변경 X 그렇죠 그거 쓸 수 있어요 내가 1, 0년 하려고 했더니 수강생분 저분이 말씀하셔서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뒤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X 변경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1, 0년 0년의 뜻이 뭡니까? 그럼 여기서 상식 0년이 나왔어 배웠어 그럼 역월이라는 게 세법에서 또 써 역월은 뭐가 될까? 달력상의 한 달 달력상의 한 달은 언제야? 1일부터 말일 31일 될 수도 있고 30 될 수도 있고 28일 될 수도 있죠 그냥 섞어서 말일 1일부터 말일 그러면 역월이라 얘기하고 1월부터 12월 그럼 0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역월이라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2번 예외 예외는 그 인간이 없어졌을 때 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사망 사망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ㄴ ㄴ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 이전 주소나 거소를 외국으로 이전했다는 건 이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해외 이주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 되죠 그런데 출국일 다음 날 이렇게 나온 적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바보가 엄청 많아요 항상 출국할 때까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야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 그때부터는 교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세법이 이제 보세요 범위는 자꾸 줄어들고 그렇죠? 문항수는 출제되는 게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꼭 10년에 한 번 꼴로 좀 속 썩이는 문제가 나와 2011년에 그때부터 조금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21년도 올해부터 또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 몇 문제가? 나머지 기본 점수 맞는 건 똑같아 낼 게 없어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두세 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상한 걸 막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건 어떡하느냐 우리가 자주 공부했다는 건 비중이 있으니까 자주 출제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 했던 낯선 게 나왔다 이거는 세입법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상식적인 접근하면 의외로 답이 쉬워요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 3번 하면 되지 뭐 마음 편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려운 게 없다 그 다음에 2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렇죠? 거주자 비거주자는 두 번째 줄 끝에 국적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국적과 영주권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주소가 있냐 없냐 얼마나 거소 살았느냐 이걸로 판단합니다 기업 거주자의 밑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비거주자니까 비거주자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거주자만 정확히 알면 되니까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489쪽에 B 과세소득의 범위라고 나왔죠 거기에서는 뭐가 되느냐 거기에서 보면 거주자 밑줄 거주자에게는 두 번째 줄에 모든 소득 과로안의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다만 이건 필요가 없는 건데 보지 마세요 이따 비거주자에서 설명해 드릴게 그 다음에 10번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가 된다? 거소지 끝 그 다음에 니은 비거주자의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한다 받고 얘기하면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 그렇게 해도 되겠죠 미만이다 그러면 183일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82일까지는 비거주자 183일부터는 거주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과세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독립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찾느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거주자다 그럼 뒤에 국내냐 국외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넌 누구냐 거주자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납세의무가 있다 이해가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럼 얘는 틀리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얘가 나와 비거주자가 국내냐 국외냐 이렇게 나와 그리고 뒤에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아주 유치하잖아 넌 누구냐 비거주자다 국내 소득이다 있어요 넌 누구냐 비거주자다 국외다 그러면 납세의무가 없어요 표정이 뒤따렙다 이런 표정이 무슨 말인가 얘가요 그럼 너 정체가 뭐야 거주자야 국내국에 다 있어 넌 누구냐 비거주자야 국내만 있어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 얘가 혼자 튀니까 얘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비거주자는 그 다음에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가 있느냐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뭐냐면 잘 봐요 거주자는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183일 이상 거소를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82일 동안 살았으면 국내 것만 세금 내면 되죠 하다음날 되면 거주자로 바뀌니까 국내 거 국외 거 다 내야 되겠죠 하루 만에 외국외 것도 내야 되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서 외국에 대한 양도에 대한 세금은 이건 언제 배우냐 3월 마지막 주 8주 차 때 배웁니다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미리 설명할게요 왜 잊어먹을 테니까 국외 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 거주자만 돼 국외 자산 양도에 쓰면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겠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가 되니까 ng 다시 비거주자는 외국의 거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그런데 거주자가 되면 우리가 외국의 거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비거주자야 182일 동안은 국내 것만 세금 냈어 하루 지나면 외국 것도 내야 돼 하루 만에 억울하잖아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거주자만 내는데 거주자 중에서도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5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만 주소가 돼 있거나 거주한 사람만 외국의 것은 국외 자산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182일에서 183일 딱 되면 너 외국의 거도 내 이게 아니라 거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돼 5년 이상 지나야 외국의 거에 대한 소득도 신고하라는 얘기야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너 니네 나라 거 너 집 팔았다며 베트남에 있는 거 그럼 이것도 세금 내야지 억울하니까 일단 거주자가 돼야 되고 거주자 중에서도 몇 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 그러니까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돼야지만 외국의 걸 신고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는지 지금 4년 됐어요? 거기에 끄덕거려 그냥 4년 그럼 어떡한다? 1년 뒤에부터 외국의 걸 팔면 세금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외 자산을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일단 거주자 신분이 돼야 되고 거주자가 다 내는 거냐 아니라 거주자로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어야지만 외국의 부동산 팔았을 때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몇 년? 시험의 단골 메뉴 이건 왜 설명하냐? 우리가 국외 자산 양도에 관한 것도 경년식으로 나와 작년에 나왔어 국외 자산 한 문제가 그때 단골 메뉴가 5년이야 거주자 비거주자 그다음에 올해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국외 자산 양도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강의 내용은 국외 자산 양도는 거의 그냥 문제 한두 문제 풀고 넘어갔어요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오잖아 처음에는 강의 들으신 분이 이렇게 줄여서 하면 혹시나 불안해서 왠지 다 알고 싶잖아 그래서 결국 시험 보고 나서는 말이 맞았다고 뺀 건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면 결과로 강의하니까 자 그다음에 10번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다 오른쪽 1번을 보세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으면 어디가 된다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규모가 제일 큰 데가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두 번째 줄에 다만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취업했다는 얘기죠 취업했으면 어디가 된다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월급 받는 곳이게 되겠죠 거기다 또 월급이라고 쓰지 말아요 시험 볼 때 월급이란 말이 안 나와 불안해서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밑줄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격이 있다 그러면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법인격이 없다 그러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이건 아닌 자가 두 개나 나와서 읽다가 가출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기출문제 푸는데 화를 내셔 아니 다음은 뭐가 어디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화를 내시더니 그분이 아니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요 답이 그냥 보였어 짧게 짧게 지문이 긴 게 없어 만점짜리가 세법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11년도부터 체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이제 21년도 됐으니까 또 10년 만에 체계가 달라지고 10년 주기로 그렇습니다 좀 더 10년 주기로 난이도가 출제 형태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이거예요 그럼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이다 그럼 이런 단체가 어떤 게 있냐 친목단체, 동창회, 상가 번영회, 그다음에 동호회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은 단체지만 개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적용하는데 물어볼게요 그런 건 안 써도 돼 힘드신데 우리가 그 여러분이 동창회다 그럼 회비 누구한테 줘? 입금시킬 때 총무한테 하죠? 상가 번영회 마찬가지로 총무한테 입금시킵니다 여러분 총무다 그랬으면 여러분 회비를 받았어 회비를 받으면 총무 개인 통장으로 입금돼 그럼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이자 나오죠? 이거는 총무 개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띈 거야 그 실적이 누구 걸로 들어가? 단체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걸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단체를 많이 들어 많이 들어서 회장 맡으면 돈 들어가 총무만 해 일 더럽게 많은 총무만 그럼 여러분 통장으로 다 개인 입금 들어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저금융 실적이 되는 거야 표정이 왜 이래?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된다?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점수라고 하면 좀 유치한 얘기고 신용도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신용점수? 신용평가? 내비도 뜻 서로 간에 정확한 단어 몰라도 내 뜻은 이해가죠? 우리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통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로 금리가 낮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왜? 여러분 개인의 소득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보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세무서랑 친해지고 왔다니 갔다니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그냥 세금 칼같이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3일 3월 3일 이때가 납세자의 날입니다 세법은 납세 의무자는 관심을 가져 세금을 내기 전에는 의무자야 세금 거둘려고 잘해줘 그러다 세금을 내면 납세자가 돼 납세자는 이미 볼 거 다 봤으니까 신경 안 써 그렇잖아요 의무자만 관리 잘해 세금 내면 끝이야 불만이 있으니까 1년 중에 하루를 납세자의 날 해가지고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떻게 된다?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띠두르고 1일 세무서장 하고 나오잖아 그런 거 안 봤어요? 그게 모범 납세자로 하면 실적이 실적이 1년에 세금을 2천만 원 이상 납부하고 3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으라 이거야 받으면 나중에 한 건 할 때 큰 게 있다 그러면 그 상 받은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 5년 동안의 세무감사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 그러면 잘 내고 표창 받으라 이게 노노노 합격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교육시간이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한 탕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때 가서는 앞으로 한 탕이 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그러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세제상의 실사 혜택이 있습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건 우리가 미리 알아둬도 굉장히 나쁜 일이 아니니까 왜? 당장 이번 시점에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가 강의 나갈 때는 교육용 강의와 실무용 강의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교육용 강의는 원칙적으로 세금 내라 자격학증 따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강남에서 실무새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공의, 양도소득세, 의의 및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7주차 원래 8주차지만은 한 주가 없으니까 7주차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마무리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거 배웠어요 한 시간 재산세 마무리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는 소득세 총설 총설은 양도소득세에서 다 쓰는 용어를 배운 겁니다 오늘 설명한 건 이해는 가요? 아 그래요 또 일주일 동안 잊어먹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다음 마무리는요 25일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산타라고 그래갖고 선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선물 어? 어 난 농담인데 그래 정색을 하고 들으면 어떡해 양식 좋아해요? 양식 그래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걸 선물을 25일 날 드릴까 합니다 어 왜 웃는데요? 뭔가 큰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대신에 양도소득세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 못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